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전목은 오택이구요. 전목코드는 06717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9일 오후 4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택 오늘 조금 상승이 나아졌는데 약간 아쉽네요. 여기 한 8% 정도 상승이 나아졌다가 이 라인은 넘지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14,8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잘 보여줬고 거리량까지도 어느정도 붙여주면서 오늘 좀 움직여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테마주로 폭염 테마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신일전자라던가 이렇게 사안가간 신일전자라던가 파세코라던가 이런 에어컨 에어컨 쪽 해가지고 좀 움직였죠. 오택도 마찬가지로 오택 캐리어 에어컨 오택 캐리어 그 자회사 종독회사에서 에어컨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나아졌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다른 다른 종목들보다 약간 그 에어컨 관련주로서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이 몸통 자체는 괜찮게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800원을 넘어감으로써 넘어감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음악병상 이쪽으로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에어컨 관련주로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한반도 덕진 폭염에 유통업계 여름 에어컨 판매 특수 그러면서 이번 달 폭염 이어지게 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랜드, 이마트, 쿠팡 등 에어컨 판매 특수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오텍도, 오텍 캐리어, 에어컨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한데 1,252명 그래서 지난번에 1,600명까지 피크를 찍고 나서부터 조금 추위가 약간 꺾이는 모양새가 있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1일 기준 역대 최대 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봤던 1,600명대라는 이 엄청난 숫자보다는 현재 많이 줄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이면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푹푹 지는 한반도 폭염시 비상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폭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텍이 좀 폭염 관련주로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15,000원 구간을 한번 제대로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뚫어주진 못했어요. 15,200원 구간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좋네요. 기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기간이 이제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추세적으로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추세는 살아있는데 여기 못 뚫고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살아있고 일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14,8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서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윗고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구간을 한번 매물을 녹인 그런 구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윗고리를 천천히 먹으러 가는 이런 상승세를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가장 더울 거라고 예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20일 이후로 해가지고 열돔 현상 통해가지고 한반도에 폭염이 올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폭염이 실제로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에어컨 판매량도 급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텍도 에어컨 관련주의 폭염 테마주로서 좀 상승이 나아진 거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현재 흐름은 일단은 괜찮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도 잘 올라왔고 아 여기 뚫어질 뻔했는데 제대로 몸통이 못 넘겼네요. 이번 주 이렇게 올라와주기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분이고 일단은 주봉 약간은 아쉽네요. 제대로 뚫어주면서 몸통이 올라와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15,200원 이상으로 이제 월봉상 월봉상 16,000원 부분이 좀 강한 저항으로 보이고 있는데 월봉상 이제 다음 달 아 다음 주 다음 주면 이제 이번 달 월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일단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굉장히 바닷건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고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폭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흐름은 괜찮다. 추세적인 부분도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텍 실제적으로 오텍 캐리어 에어컨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폭염 테마조로서 충분히 상승세 나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5,000원 라인만 여기만 잘 뚫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그 날씨 기온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폭염 테마주다 보니까 이제 폭염 실제로 오는지 안 오는지가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이 오게 되겠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텍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천 종목 메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천 종목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천 종목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장 전에는 장 브리핑 장 시작 전에 장전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9시 장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파세코 현재가 26,5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신호를 이렇게 주십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주시고 이제 매도 사인까지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좀 단타 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고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런 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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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